단풍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날씨도 참 좋은 요즘, 짧은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울산의 하늘 맑은 가운데 현저기온은 12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안개가 곳곳에 끼어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서행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지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현재 경주의 기온은 8도, 울산은 12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산이 21도, 부산은 22도, 양산은 2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하늘은 흐리겠지만 주말까지 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